대전시와 충남도가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국지사 유족 위주로 소수 인원만 초청해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기념식에는 독립선언서 낭독을 비롯해 3.1절 노래와 만세 3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3.1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시민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